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권정호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3.15 전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정호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3.15 전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제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교육개혁 입법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권정호 위원장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교육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초중등 완전 무상교육과 단계적인 대학 무상교육, 대학 통합 네트워크 건설, 수능 내신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 수를 학급당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자격증제 폐지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교 혁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개혁 입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라며 21대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개혁을 최우선으로 입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